ㄹㄹㄹㄹㄹ ㄹㄹㄹㄹㄹㄹ ㄹㄹㄹㄹㄹ ㄹㄹㄹㄹ ㄹㄹㄹㄹㄹㄹ 하드 로시드 솔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.. 못 깨려나.. 문제는 폭탄이 문제일 것 같긴하네 누군가가 소환수구나 두번째 소환수구나 두번째 소환수구나 흫흫흫 이게 문제지 뭐 아아 절개 타입 빨리 바로 터져 원래 이런 애 아니었나봐 자 운빨로 우측을 뚫고 에이씨 운발도 온도 없네 운빨 뚫기 실패했구요 아니 근데 절개 이걸 안 쓸 수도 없고 일단 못쓰겠지 아 이렇게 보면 섀도우가 이건처럼 안 좋단 말이지 오오오 살았다 늦었거든 오오오 이 얘기를 다 사왔uti 오오오 진짜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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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어 필필 다음 극들 때 바인드하고 나오면 되겠네요 아 3페이지 딜이 될지 안 될지가 또 관건일 것 같긴 하네 또 과연 섀도우 3페이지 딜이 될 것인가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운이 없으면은 얘가 올라갈 때 폭탄이 나오면 죽잖아 이제 아 절기 못쓰잖아 이러면은 진짜 아니 근데 섀도우 이거 좀 오바 아닌가 근데 뭐 나이트로드 뭐고 바인드 안 들어갔구나 어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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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죽었네 아 진짜 오래 아니 아 무적의 미약을 가져와야지 아 생각해보니까 무적의 미약을 안 가져왔네 아니 왜 무적의 미약 생각을 하고 있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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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데 릴레의 쿨까지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 아아 어? 구사일색? 아 구사일색 저거요 왜 쪘다 아 나 스윈미 안 넣었다 아씨 아 맞네 바인드 슬펌 오우사 스위미러들 반대로 넣고 오우 개쉽잖아 아니 개 어려운 줄 알고 쫄왔는데 개쉽 개쉽네 하도 루시도 솔풀에 들어왔단 말인가 아 개 어려운 줄 알았네 아 난 진짜 어려운 줄 알았어 이거야 뭐 이제 윌 깨면은 하도 루시도 해방은 쉽겠네 아 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짜잔 짜자잔 짜잔 없는 것 같은데 오 역시 보상은 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